전설아당, 문서 위조를 밝힌 이항복의 지혜 조선시대 때 관리들은 문서 결제 때 1심 두 글자 혹은 일한 글자를 서명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걸 수결이라고 하며 자필로 자기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쓰는 일정한 자형을 가리켰습니다. 대개 한 일자를 좌우로 길게 긋고 그 상하에 점이나 원 등의 기호를 더하여 결제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수결과 관련하여 오성 이항복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한 오성은 쌓인 업무를 더 빨리 처리하고자 간단한 수결을 고안해서 사용했습니다. 그의 수결 모양은 오직 한 일자 하나만 간단히 쓰는 것일 뿐 그 상하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사안의 결제가 말썽을 빚어 그 책임을 가리려는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담당관은 어찌하여 오성 대감의 결제가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 이런 일을 수결하셨습니까? 결단코 나는 그 사안에 대해 수결을 한 기억이 없소이다. 담당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거듭 책임을 묻자 오성은 그 문서에 관한 한 자신은 결코 결제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관은 다른 문건을 제시하며 오성의 수결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 있는 수결과 다른 문서에 있는 대감의 수결이 똑같은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여러 문서의 수결이 똑같다면 누가 봐도 오성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오성이 확신에 찬 어조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일자 수결 자체는 얼비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내가 한 수결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리다. 그러면서 오성은 문제의 문서와 기존의 자신이 수결한 문건들을 펼쳐놓고 대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여 오성이 예전에 결제한 문서들과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가 같이 펼쳐졌습니다. 비교 결과 진짜 수결에는 한 일자 좌우 양 끝에 바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바늘 구멍이 미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가짜 수결에는 좌우에 구멍이 없어 진가가 판명됐습니다. 대감의 수결이 참으로 기발하구려 주변에 있던 관리들이 오성의 지혜에 탐복했습니다. 오성은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표시해둔 바늘 구멍 지혜 덕분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오성은 이 사건 후 어쩔 수 없이 다른 수결을 만들었으나 평소의 재치가 허명이 아님을 또 한 번 일깨워준 셈입니다. 번역시 감사합니다.